1. 2. 2. 2. 시작! 문이 빨개졌는데. 2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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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춤을 걸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를 어울릴게요. 괜찮아 괜찮아. 이거 지나갔어요? 안 돼요 빠세요. 어디 꼬로막 옆으로 놓고 있어요. 빠세요 안 돼요. 아, 큰... 나 말을 안 하네. 그니까. 큰일 났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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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을 왜. 음. 음. 발 너무 시끄럽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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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억욕 응 응 으흐흐흐흐흐 응 음 응 응 내가 응 응 오오.. 으이 arrow 으아앟 먹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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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마이스크림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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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워 왜 이렇게 자꾸 코도 나오고 얼굴에 눈을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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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이 못벌려 누가 이겼어요 근데 누가 이긴거 같아요 저 화장지 몇장 썼어요 도시 누나 안울었어요 나도 안울었어요 그냥 안울었는데 눈물이 그냥 나요 아 이거는 매워서 온게 아니고 슬퍼서 울었다 지금 엄마 아빠 보고싶어서 갑자기 사탕을 먹던 엄마 아빠가 보고싶어서 마음이 아파서 아 아 이게 누가 이긴거 같아요 일단은 엄마 할머니가 누가 이긴거 같아요 할머니 안돼 근데 이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안 매워보이는데 이거 매운거 아니에요 안 매웠어요 안 매워 우리 일단 이거 하나 먹고 우리 마누라는 원래 매운거 잘먹는다 치더라도 졸씨 대단하네 하 저는 이제 매운거 안 느껴요 친구들이 너는 매운거 안 느끼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진짜 매운거 안 느끼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칩실린저 먹고 똥고기 불러가지고 이틀동안 알아서 한 소리가 있던데 아니 아니 그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왜 누워있었을까 그년동안 그냥 그냥 마음이 아빴어 그때도 마음이 아빴어 아 마음이 아빴어 그때도 오드가 아픈거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빴어 아 속이 아팠던게 아니고 마음이 아팠던거네 말 못 들었어 아니 왜왜왜 지금 혀에 부어버린거다 아 매워서 그런게 아니고 혀에 부어버렸어 갑자기 또 아 진짜 아 아 혀에 부어버린거 흐흐흐흐흫 흑 흑 흑 흑 흑 흑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. 아니, 나 아까 찍으면서 보니까 둘 다 안 매워하는 것 같다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. 감사합니다.